2024년 3월 26일 긴급 주간 DH 갑자기 두 명이서만 방송을 하고 있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갑자기 긴급하게 공고를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긴급하게 마련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바로 저희 한국학중앙연구원 입문정보학과에서 한국문화 데이터 아카이브로 전임 교원을 모집합니다 접수기한은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고요 접수는 저희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채용정보시스템 여기서 받고 있습니다 늦지 않게 지원을 해주시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초빈 공고 여기를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쭈루룩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부 내용들은 직접 읽어보시면 알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 공고는 크게 큰 틀에서 다른 대학교하고 큰 차이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의 잔마켓을 뛰어보고 좌절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 보면 사실 한국의 잔마켓의 공고는 되게 좀 드라이한 측면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무슨 전공이 있고 무슨 자격만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굉장히 눈이 문이 열려있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문화 데이터 아카이브라고 한 거는 기본적으로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많이 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뭐 어떤 다른 학교처럼 무슨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된 것도 없고요 어쨌든 본인이 여기에 맞는다 싶으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공고 날 때마다 저희가 지나가는 말처럼 꼭 했지만 제발 제발 공고문을 잘 읽고 제출하려고 하는 것들 꼼꼼히 챙겨가지고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많은 학교들이 그렇지만 1차적인 검토는 그냥 기계적으로 기계적인 말이 좋긴 하죠 어쨌든 그 심사자들이 아니라 약간 그 인사처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스노 예스노 계속 책 박스 찍으면서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책 박스가 하나 안 됐다고 해서 그냥 자동으로 탈락하면 그건 너무나 억울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반드시 좀 이렇게 내려고 하는 것들 양식이라던가 아니면 뭐 있는 것들 좀 꼼꼼하게 지켜주시는 거를 반드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표시들 있죠 빨간색 표시들은 정말 정말 중요하니까 제발 보고 또 보세요 라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 추천서를 안 받는 거죠? 이번에도 보니까 네 저희는 뭐 추천서는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네네 뭐 좋습니다 그것도 네 그리고 할 명도 저렇게 쓰라고 했으면 그냥 쓰세요 제발 왜 그런지 이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말고 쓰라면 제발 제발 그냥 그렇게 써주세요 괜히 사람들 피곤하게 하시지 말고요 네 그리고 그냥 다른 작품과 때는 크게 말씀드리지 않았던 그냥 제가 그냥 자막에서 오래 있었던 경험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학교에 대한 조사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각 학교가 사실 어떻게 돌아가는지 홈페이지 통해서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 공고된 것을 통해서 뭐를 좀 자기가 학교를 좀 조사하고 준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은 심사자들도 그게 보이거든요 아 우리 과가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라온 그 내용을 보고 준비를 했구나 라는 이게 항상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학교가 어떤 곳인지 뭐 어떤 교과목들이 있는지 학생 구성이 어떤 이게 찾으면서 나오는 정보들이니깐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보고 여기서 자기가 어떻게 맞춰갈 수 있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꼭 모르는 내에서 제한된 정보 내에서라도 본인이 그거를 준비를 해왔다라는 것이 보이면은 저는 항상 그 지원자들한테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바라 선배님 아무래도 당사자라 조금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제한되어 있죠 사실 저도 한중연에 남아있었으면 이런 얘기 못했을텐데 그냥 떠난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그냥 채널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제 입장에서는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러면은 뭐 사실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 할 수 있는 말이 너무나 제한된 그러나 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으로 마련한 이 긴급 녹화 여기서 바로 정리하면 될까요 선생님?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